대전 한반도서관은 이번 달에 헬시 플레저라는 주제로 북큐레이션을 운영합니다. 도서관 측은 건강관리에서도 즐거움을 찾는 MZ세대들의 트렌드를 소개하고, 세대 간 이해를 돕고 소통과 화합을 기여하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. 또한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선정된 지난해 인기 도서를 소개하고, 사서가 직접 고른 추천 도서 등의 코너를 운영하는 등 도서 소개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.